래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래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 절기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주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샤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매월 초에 그들은 또 월삭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했고 매년마다 봄절기 세 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세 개 이렇게 일곱 개의 대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계획 구속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서도 가을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가을절기를 강의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특별히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절기 물론 일곱 개의 절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을절기에 속한 이 세 개의 절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종말적인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연구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식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나팔절 절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나팔절이란 도대체 나팔절이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성경 강의를 따라오셨다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 23장 전체는 절기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나팔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아무도 농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7월이라는 것은 유대인 월력으로 7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슈리월 그 첫째 날 7월 1일 티슈리월 1일은 나팔절로 하나님께 기념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일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이 날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유대인의 절기라고 했을 터인데 성경은 이것을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시간표를 담은 예언적 시간표이다. 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의미를 연구해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매주마다 지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이 지키는 샤밭 그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절기도 역시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고 그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푸실 구속의 계획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팔을 불어 기념해라. 왜 나팔인가? 왜 나팔절인가? 나팔은 어떤 데 부는 것이었는가?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이 불로 태우는 화제 번제를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지닐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이라고 하면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유대인의 절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다시 언급해. 여호와의 절기들에는 봄절기와 초여름 절기와 가을 절기고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였고 무교절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류 전체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사함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지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무교절은 그로 인해서 죄가 사이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제3일에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 통틀어서 봄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여름 절기로는 오순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샤봇이라고 합니다. 부활절로부터 쉬어서 50일째 되는 날 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밀추수입니다. 주식에 해당되는 빵을 만들 수 있고 모든 비스켓을 만들고 모든 인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식을 감당하는 밀, 큰 추수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그때부터 영혼의 대추수가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건 예언이 역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언적 시간표, 추수의 시간표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팔절, 대속주일,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공중절임과 지상절임, 세상의 종말, 청년왕국 이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에 관한 이런 핵심적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모든 절기에 사실은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월삭에도 매월 첫째 날에도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이 날은 특별하게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민숙이 10장 10절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50년째 모든 종을 자육해야 하는 날. 희락의 날이죠.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나팔절, 유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 절기와 초하루 월삭이죠.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오하니라.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나팔과 하나님과의 연관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성회를 열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여라. 이 나팔절 시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가 하나의 연합된 마음과 한 비전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나팔절 혹은 대속제일 혹은 이 초막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유니티, 연합된 마음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절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 나팔절의 히브리적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시 하샤나 하샤나라고 하고 하나는 용테로아 허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로시는 시작이라는 뜻 혹은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 그 해.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 그 해의 시작, 그 해의 머리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글로 하면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팔절이 새해라고요? 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민간력으로서 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칭합니다. 나팔절이 임하게 될 때,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팔절이 임하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라고 외칩니다. 샤나토바, 좋은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사과를 꿀에 찍어서 서로 먹여주고 또 먹고 다음 해에는 달콤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샤나토바라고 외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제는 새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천연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날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새해입니다. 지난 날의 모든 눈물도 근심도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해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로시 하샤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로시 하샤나가 아닙니다. 그냥 정통적으로 새해가 열렸다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찌 보면 죄로 물든 첫 창조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시 하샤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민간력입니다. 민간 달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력은 종교적인 칼렌더는 그들의 새해를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로 삼지 않고 바로 니산월 6월절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달이 니산월 혹은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페르시아 용어이고 아빕월은 유대인의 말입니다. 히블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을 새해로 삼아라. 왜 너희들은 종사리하던 애국당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새해가 될 것이다는 의미에서 종교력으로서는 릴리저스 칼렌더로서는 그들에게 이 니산월이 새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민간의 칼렌더로서는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첫 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라고 새해라고 칭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나팔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로시 하샤나는 말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용테루아. 용은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라는 나팔을 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원어적의 의미는 용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나팔을 부는 날이 나팔절인데 그러면 나팔을 언제 불렀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 산에서 약 1년의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광야를 향하여 들어가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쳐서 만들어라.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민숙이 10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언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목 문 앞에 나와서 네 개로 나올 것이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스상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신해산에서 오랫동안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식별민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성막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의 땅을 지나갈 때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이 진영을 구축해서 나아가라. 군대 조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나의 군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율을 나는 식별민가의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나와 교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해산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해산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신해산 은약, 옛 은약, 모세 은약 이 모든 것은 바로 신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떠날 때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나팔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회종을 모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출발해라, 멈추어라 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개시를 듣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쟁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의 의미는 뿐만 아니라 에스겔스에 보면 에스겔의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의미입니다. 적이 침범하고 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백성들아 깨어라. 그래서 나팔의 의미는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의 개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곧 제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 카나다, 우크라이나, 호주 전 세계에서 밤중에 신기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어디서든 나팔 소리가 하고 창문을 열어서 듣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린 그런 영상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시즌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곧 원수마귀가 너희를 죽이기 위한 마지막 영적인 어려움이 때가 오고 있다. 큰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나팔절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즌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태풍, 얼마나 많은 지진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 엄청난 기건이 임하여 가지고 엄청난 비가 오지 않고 너무 온도가 높아 가지고 강물이 말라버리는, 라인강이 말라붙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벌써 거의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큰 디프레션, 경기,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세상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각해 가지고 남국과 북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내려서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서 땅이 잠기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목에 눈이 녹아내려서 네팔과 부탄 이런 지역의 부족체 전체가 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점점 더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또 나팔절의 의미는 용테로아라는 회개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달을 티시리월이라고 했죠. 6월달을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엘룰월, 터키 말로도 엘룰월 6월달입니다. 이 엘룰월 1일, 6월 1일부터 티시리월 10일 대속제일이 이루어지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죠. 엘룰월 6월 1일부터 7월 10일 대속제일, 용피부르까지의 40일간을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40일을 테슈바의 날이라고 해요. 테슈바의 시전입니다. 테슈바라는 것은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날이다. 나팔절의 시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온갖까지 염려로 가득 찬 우리가 잠시 잠깐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가 행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바른 삶을 하나님께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내일 제시, 오늘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를 돌아볼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테슈바, 회개, 돌아가는 시전으로 삼는 것이 엘룰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그 중간에 테슈바 2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심으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광려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펴십니다. 그 이사야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속제일에 읽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엘룰월 1일 6월 1일에 금식을 시작하시고 디시리 월 10일 대속제일에 금식을 마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대속제일에 읽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주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엘룰월 1일부터 디시리 월 10일까지 금식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위한 금식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금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으로서 분복이로서 이런 행동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 기간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매일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보면 음식을 조금 절제하고 혹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하면서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즌으로 삼아야 할 것이 나팔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신기한 것이 디시리 월 1일인데 엄력입니다. 엄력의 1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금엄날입니다. 캄캄한 날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바로 이 나팔절의 시즌에 임한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의 시골 지진 기건 태풍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을 준비하라.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곧 주님께서 메시야가 제림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나팔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팔절에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날에 그런데 몇 번 나팔을 부을까요? 절기 때 나팔들을 붑니다. 모든 절기마다 부는데 특별히 나팔절 때는 특별한 나팔을 붑니다. 오순절에는 첫 나팔이라고 해서 추수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고 용키풀 때는 큰 나팔이라고 해서 이 나팔을 불 때 천국문이 닫혀진다는 의미에서 이 용키풀에 큰 나팔을 불고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기회의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신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나팔절을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모두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는 테키아라고 해서 한 번 길게 나팔을 불고 두 번째로 쉐바림이라고 해서 세 번 짧고 크게 뿜뿜뿜 이렇게 크게 회귀하라 돌아서라 하는 의미에서 쉐바림을 불고 세 번째 테루아라는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세 번의 짧은 스타카트로 여름에 긴 잠에서 깨어라. 종말이 노아압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테루아라는 나팔을 불고 마지막으로 테키아 하가도를 크게 길게 부는 뿌우하고 끝까지 길게 부는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왕중왕인 제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이 테키아 하가도를 보는 것입니다. 고련대원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대살률가 전세에 보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청군전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믿는 사람들을 올라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나팔절이라는 것이죠. 깨어서 근신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파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세계에 들려오는 이 나팔소리 여러분 경시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혹은 적어도 금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는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나팔절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